또 만나네 여러분 371점 개꿀 빨자 얘들아 얘들아 371점 먹자잉 일단 스나이퍼 한명 뒤에 한명에 참나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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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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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발 잠깐만 아 쥐댔다 아 야 나머진 뭐해 얘들아 형이 밀어 좋은데 아 빠가사리새끼들아 여기를 왜 쏴 여기 없는데 야 구구구 야 먹고 빼 먹고 빼 야 할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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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형들 제발 부탁합니다 화를 존나 내세요 튀 튀 튀 튀 튀 먹고 빼 먹고 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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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하냐 너구라 기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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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일단 피가 자연스럽게 해주고 여기 아직 힐 빠지 말고 라이프 1위는 있냐? 증기 쓰레기 있어? 없어? 일단 계속 힐 하면서 이으면 된다 올바만 안당하면 우리가 이겨 투스 잘해 좋아 잘해 좋아 야 우리팀 투스나네 좋다 투스나 견제 계속해 계속해봐 얘들아 투스나 견제 계속해가지고 아 1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뭘 1배 해요 뭐 1배 새끼들 존나많아 10개 감사합니다 숫자님 고맙습니다 일단 나 자연스럽게 그냥 스스나한테 한번 따여야겠다 자 제가 스스나한테 따올게요 자 제가 스스나한테 따올게요 한 명 캡처하시면 캡처하는데 당연히 되는데 아 아 뭐라냈네 이거 뭐야 뭐야 오케이 기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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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형 세빙이다 형 세빙이다 얘들아 형 세빙이다 기방하자 아 아 나 캐리해줄게 아 근데 막타 좀 애매한데 이거 야 무조건 헬팡 무조건 헬팡 스나들은 보조 존나 싸 야 폭 조심 폭 조심 폭 조심 폭 조심 폭방 하나 빼고 아 아 렐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야 나 혼자 남았다 아아 진짜 직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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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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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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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았다니까 야 모건아 아깝이야 아깝소 아 진짜 아깝다 아 아 아 당해봐 일단 72장 게이득이구요 수고여 굿 아 진짜 아깝다 아 잡혔네요 자 바로 매칭 어 우리팀 좀 헌내들인데 처음에 조심해요 양쪽 던지지 마세요 처음에 양쪽 조심해 다 백어 하나만 와라 이거 아 렉스 드켰나? 와 나이스 울팀 야 이거만 잡으면 울버다 얘들아 얘들아 아아 이거만 잡으면 울번데 아 저것만 잡지 아 같이 준판이라 우리 던질라 하냐 아 까민건데 씨발 아니 쥐 혼자가 저것도 애가 아 아 짱나 죽겠네 진짜 오케이 잡았다 5대5 5대5 튀어봐 튀어봐 일단 튀어 일단 튀어 야 5대6 기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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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막아 제대로 막아 제대로 안 막으면 조작이야 아 아 일단 피갈 아 일단 피갈 명운 피갈 명운 피갈 아 씨발 명운 피갈 할 수가 없다 내가 피갈 해야되데 야 우리팀 주로 빌렸데 아 제발 하느님 아 피갈 할 수가 없어 피갈하면은 이게 다 밀리는 각이라 근데 어차피 밀리는거긴 한데 얘를 먼저 일단 팡을 해줘 기다려봐 기다려봐 무적 나온다 티티티티티 무적 나온다 무적 나온다 팡 먹어 팡 병신들아 팡 안먹냐 아 팡 일부로 안먹네 헬불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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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티티티티 점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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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빼 먹고 빼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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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했어 말했어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제발 1점인데 점수 보고 게임해라 아 개씨발 크리들 그것만 잡자 야 14대 15 빨리 빼 빨리 빨리 빼 야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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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버려야돼 제발 에이 레이런 님 아 밀렸다 이거 기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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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팡 빨리 팡 무조건파 팡 기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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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리쓰고 질리쓰고 기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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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기방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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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얘들아 천천히 천천히 헬프해 천천히 헬프 천천히 헬프해 아아 제발 제발 팡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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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숙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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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씨브럴 빡세네 와 진심 빡세네 다시 꼬라서 기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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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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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죽고 싶지 않아 나이스 나이스 다 녹아버려 누구 누가 먹든 간에 상관없어 야 지켜줘 지켜줘 점수 6점짜밖에 안 난다 이거 혹시 몰라 푸텐전이야 집중해 얘들아 뭐야 라푸스 새끼 깝추고 있어 뒤질라고 이 새끼야 빵템 소리 날까 디디디디디디디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잡아주고 잡아주고 오케이 헬퍼 한번 헬퍼 한번 야 축하한다 얘들아 너네는 371점을 먹을 자격이 있다 음 너희는 371점을 먹을 자격이 있다 371점을 하사하노다 야 좋아 우리팀 우리팀 좋아 얘들아 넌 고생했으니까 371점을 하사하노 명운갓 칭찬해라 얘들아 아 칭찬 못받았다 아 나 리더 별로 없어 리더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빠바반빠바따 와 우리 추천 500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팀 진짜 잘했어 방금 팡 잘했고 그 중간 부분에 엎치락뒤치락할 때 그 순간에 팡을 쳐버린 우리팀 야 만족해 아주 좋아 와 근데 엎치락뒤치락 해야돼요 아니면 게임을 이길수가 없어 처음부터 기방하는거는 잡을수가 없어 막을수가 없어 나이스 어어 만존이다 어 만존아 안녕 야 가자 야 이거 지금 이 판 질 수 없다 솔직히 이 판 지면은 이 판 지면은 솔직히 타바나 투셀건 에이블짬친가 야 먹고 빼 먹고 빼 티티티티 어허허 내 앞으로 왔어 앞으로 왔어 아 살 수 있어 티새끼야 티티티티티티티 제발 제발 아 왜 슈팡이 나냐 뭐야 폭탄 슈팡 났어 아 튀어봐 얘들아 좀 티어봐 아 이 새끼야 튀는거 몰라 아무나고 아무나고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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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방해 이제 이제 기방해 기방해 왔어? 왔어 새끼야? 왔어 새끼야 여기 숨어있어야겠다 야 왼쪽 하나 왼쪽 하나 저 새끼 나 못봤어 이건 옆으로 빡 빡 빡 빡 빡 빡 나이스 클라스 매운 클라스 좋아 기방가자 얘들아 기방가자 얘들아 제발 기방가자 아 우리팀 조작이야? 기방가자 얘들아 아 아 제발 아 하아 아 지금 뭔가 뒤에 슬슬슬 좀 그런 냄새난다 그쵸? 여러분들 오케 슈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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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봐 자 라이필 기방하자 기방 제발 기방 아 기방좀 하자 기방좀 해 아 기방좀 해 제발 정신사나온 새끼들아 제발 나 기방하고싶어 나이스 슈파 어! 안 돼이 잡아줘 디스페로르 디스페로르 슈파새끼야 새끼 냄새난다 이거 냄새난다 이거 기방해요 진짜 던지기만 해봐라 씨발라 지금 아프리카 녹화주니까 죽여버린다 오겠지 오게 돼있어 안녕 바삭 잘가 더블업을 지렸고 더블업 안트 잡았지만 아 제발 얘들아 뭐하고있어 형이 업어줘야겠냐 얘들아 형이 지금 업어봐 해줘야겠어 얘들아 알아서 하자 각자 1인분 해야지 이딴 말이 있구만 안간게 좋겠군 난 지금 유리한 상황이니까 가지않는다 빡 야 헬 헬 헬 헬 아무도 없어? 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 기방가자 이거 이기면 일단 다시 310 아 371점 다시 쪽쪽 빨아먹고 상대방 멘탈도 멘탈도 빡치겠죠 와 직구보소 물론 나도 직구다 상대가 직구까니까 나도 직구까야돼 솔직히 레더는 진짜 무장보 상태 아무도 누구야 누가 뭐라한들 아무도 어 그런거 할수없어요 여러분들 터치할수없습니다 레더는 건드리면 안돼 건드려서도 안되고 건드리지도 않을거야 다가리향님 고맙습니다 후기 스마트컴 사셨으면 스마트컴 후기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와우 371점 다시 15000점까지 다시 옵니다 야 다시 돌리자 고고 레츠고 바로간다 10개 감사합니다 타바노이 명예를 지켰어?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 1개면 600개다 만났나? 어 나이스 야 다시맞아 야 똑같이 만났다 야 똑같이 만났냐 야 개꿀 빨자 꿀 빨자 꿀 빨자 꿀 빨자 꿀 빨자 니네가 찍어? 나도 찍을거야 아니 난 어차피 아프리카 찍고있다 야 따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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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따이지마세요 여러분들 야 이 새끼 던지냐 이거? 물론 던지는 것도 던지는걸 이용해서 다 죽이기 아 시발 잠깐만 아 제발 잡아줘 제발 잡아줘 제발 잡아줘 야 뭐하냐 저 새끼 던지네 이거 종호짠 종호님 뭐해요 아 이 새끼 아니 처음에 이상하게 갔잖아요 혼자 왜가요 말도 안하고 영상찍고있어요 어 먹지 먹여버릴거야시 cama스끼가 오 아씨 두노물 땄네 뒤에앞에 뒤에앞에에 아 디스플루 이거 종호짠 맘에 안들어 이거 둘이 마지막 2점차 천천히 천천히 빼 빼 빼 일단 빼봐 일단 빼봐 얘들아 라이프 깎이지 말고 빼봐 일단 오케이 가자 어 아 명훈아 진짜 아 명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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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 낼 수 있었다 근데 우리 좀 다 뒤져있네 이거 아 뭐하냐 얘들아 제발 샷건 바꿔 샷건 바꿔 샷건 바꿔봐 근데 이거 내가 져도 16점 깎일걸 2판은 내가 16건 깎일걸 아 여기 앞에 있다 안가길 잘했어 천천히 가 천천히 울버 가자 울버 울버 안되겠네 아 왜 이렇게 안 맞추지 손 좀 풀고 올걸 그랬나 손 안풀고 와서 그래 이따 빼봐 다시 빼봐 얘들아 점수 얼마 차이 안난다 이거 다시 3점차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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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여러분들 뒤 한 마리 아 여기 앞에 한 명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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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앞에 한 명 폭방어 깠는데 이거 풀리해 이거 풀리해 아 많이 풀리하다 나이스 황 나이스 민준 어 따야돼 자 왔어 왔어 아 자 일단 먹고 1점차 밖에 안납니다 오케이 먹었다 야 나는 지금 할콜 다 해줬다 얘들아 점수 얼마 차이 안난다 다시 4점 3점 종호장 종호장제 제대로 해줘야돼 뭐야 왜 여기서 죽었어 일단 먹고 아 폭방어 빠졌다 아 이러면 좀 안좋은데 일단 빼봐 이거 조심해 그만 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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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한 명 왼쪽 한 명 이거 신고해야돼 이거 진짜 어 저새끼 일부러 저러는거야 아 참 나 미친새끼네 장애인새끼야 진짜 아 이거를 종호 때문에 야 튀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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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타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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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자가 팡팡팡팡팡팡 아모나 팡아모나 팡아모나 팡팡팡 팡팡팡 아 저 맨뒤 좀 팡있지 팡아 맨뒤 팡있었는데 얘들아 아 맵좀 맵좀 보지 맵좀 종호님 적당히 하세요 진짜 아 종호시바새끼 3버글 차고있어 아 겨우 이겼네요 진짜 와 짱나죽겠네 종호짱 두새끼 냄새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 냄새나대 일단 72점 개이득 와 2멜 어 나이스 화면 나왔다 야 개이득 야 진짜 야 이건 먹는다 야 먹자 먹자 샤코네 샤코네 하나 컷 컷 잠깐만 아 이거 근데 3대4 해도 샷건 3명이어서 화력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쟤네가 자 팡팡을 다 까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위험해 여러분들 일단 팡팡은 상대하면 팡팡 없는데 일단 여기로 한 번 가보자 오케이 하나 먹어 뭐야 먹어 먹어 이런거 무조건 먹어 하나씩 다 먹어 아 자 새끼야 슈발라믄 새끼야 잡아주고 4점천 근데 우리 다 죽으면 안돼 무조건 기방해야돼 이거 죽어 주지마 새끼들아 죽어 주지마 죽어 주지마 게릴라에 하아 올벌시켜 올벌올벌 한 마리 있어 와 폭박으로 그냥 씹어버리네 야 내가 먹을게 어 아 팡 아 팡캔 아 야 야 먹는다 먹는다 하나 먹어 아 깜이야 진짜 야 아봐 아봐 쫄지마 쫄지마 우리 네명이 째 세명이야 쫄지마 아 이것도 지게 생겨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3대4가 털빼도 화력이 잘 나올 수 있다고 일단 팡캔 스포로 빠르게 먹어주고 증인 쓰는거 그냥 폭박으로 다 까버려 이거 일단 이거 이기자 여러분들 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새로 오신분들 환영하고 추천과 지게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집중 좀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안되니까 야 초계피 저것만 잡자 야 일로와봐 민조나 나이스 할 수 있어 야 형 간다 형 간다 아아 아 증인 한번 쓰고 가자 또 이거 아 좀 천천히 해야되는데 우리 팀 너무 투패 지금 네명이라고 아 잘 안맞네 나이스 일단 잡아 야 늦늦늦늦늦늦 한마리는 좀 늦방 한 다음에 아 이거 죽고 게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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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게릴라 좀 하자 얘들아 급하게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상대방이 아 샬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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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거 잡아주고 이거 무조건 팡 해야되요 아 팡 못했어도 괜찮아 슈팡 내면돼 오키뚜 잡아주고 하나 마지막까지 좋습니다 4점차 다시 조금씩 점수 벌려 차면돼 아 슈발 잠깐 어 어 어 어 무빙 와리가리 와리가리 오케일프 야 잡아버려 민조나 잡아버려 아 민조나 샤빠라 에버창치 뽕다 씨 팡새끼야 아아 팡에 대한 집념이 어 거의 그냥 불귀신급 아 나이스 이리로와 이새끼야 들어와 들어와 이새끼야 팡캔까지 아 팡캔 안질네 아깝다 직구 그냥 직구 아 직구 아 좀 아껴야겠다 직구는 좀 아껴고 오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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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애매하죠 지금 오케 오케 이거 이런거는 무조건 먼저 헬해줘야돼 어 이런거 괜히 또 헬안했다가 다 울버당하는 경향이 있어서 무조건 헬해줘야돼 삼대사는 장점이 헬프를 계속 이룰수 있다는거야 이렇게 또 도대시 모빙하면서 잡아주고 마지막까지 또 정신촐 놓으면 안되요 지을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됩니다 진짜 대조심해야됩니다 대조심해야됩니다 운다 들어와 잠깐만 아 폭탄 오케 눈치싸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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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이겼네 깔끔하게 여러분들 아무리 3대4였지만 4대4에도 어차피 이길수 있었어요 음 폭탄 피하고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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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캠 탕캠 야 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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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마지막에 세리모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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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밟으면서 폭탄에 슈퍼팡까지 깔끔합니다 20대30으로 쓰읍 게임 마무리 좋아 자 추천되자 부탁드립니다 아우 371장 개 깔끔 음 맛있다 야 S클라스까지 명운클라스 입증하는거죠 쓰읍 맛있쩡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만 돌리죠 13500점 아 16300점 음 깔끔하게 또 맞고 자 추천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우 시청자 1000분 계신데 추천좀 해주시고 오랜만에 오신 파게스님 반갑습니다 야 또맛 내 똑같은들 또 만나고 똑같은들 또 만나고 이거 야 제발 이글라이 이글라이 있나 나 이글라이 아 안꼈지 코튼 꼈지 쓰읍 스납 낄까 아니야 샷콘 끼자 상대방이 만약이라도 올 수 있어 아 제가 근데 1등 노릴려면은 근데 1등은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1등 하려면 조작해야되요 솔직히 2000점 차이나 2등이랑 2등이랑 1등이랑 2000점 차이나 소식이 에바 아니냐 이거 자 여기서 여기서 레인샷 좀 싸주고 얘들아 따이지마라 제발 얘들아 따이지마 따이지마 진짜 앞에 아무도 없어? 앞에 아무도 없네 맨 뒤에 한마리 스나이퍼 오른쪽에 두명 있다가 아 왼쪽으로 오는데 정신평자 잡나요? 잡보요? 황! 좋습니다 선치점 1대0 야 오지마바 제발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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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히 20개 석울 고맙습니다 일단 폭팡 하나 뺐다 아 다행이야 오헝 empire 아 마지막에 슈퍼빵이네 아 우리팀 또 슈퍼빵 날어 야 잠깐만 방금 스나페 한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0.1nm 차이로 스나이퍼를 피해버린 모습 그리고 내는 면상에 빵 나이스 폭팡 하나 빠졌어 모빙해서 오른쪽으로쯤 빠져나가자 얘 지켜줘야돼 얘 지켜줘야돼 죽으면 안돼요 오케이 잡고 헬프하러 내려오겠지? 그런거만 백업해주면 돼 아 아 제발 이것만 잡으면 된대야 제발 더블허브 아 시발 점프하다가 개망했다 야 일점차 얘들아 기다려봐 오케이 하나 잡고 불러서 빠 빠 오케이 빠 빠 빠 빠 빠 반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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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기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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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얘들아 5대6 기방하자 아 제발 또 슈팡 터졌어 어 그만 슈팡 터져 새끼들아 어 아 이런 아 칙콕폭 아 총나 던지겠네 나 라이프 이어 이거 헬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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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라이프 이어 벌써 이어 아 최빈 저사람 지금 부졸하네 어우 깜짝아 뭘 다 올바댔어 아 제발 오케이 헬 헬프 키스케 헬프 키스케 헬프 키스케 헬을 안해 와 스나보속 스나보속 스나새끼들 존나 많네 3캐되야돼 스나들 따인다 오케이 여기 한마리있지 어 있었어 어 있었어 이방해 이거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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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슈팡 한번 내줘라 우리팀 스나이퍼 한번 제발 어 나이스 아 근데 보이냐 이거 발밑에 보이나 조화리닝이 보였습니다 저 라프소 1이라는데 폭파 빠졌나요? 뺐나? 어 나 폭파 빠졌어 어? 어? 아 라프 4단 야 밑으로 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헬해봐 일로와봐 야야야야야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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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로 헬프좀 해주지 헬프했으면 이거 된데 야 부정인데 와봐 오케 가려주기 아 슈발? 아 진짜 좀 헬프좀 해주지 아 10세븐 존나 애매하네 하아 상대방 스나이프 더블와블 너무 쎄다 톡방 빠졌나 이거? 나이스 야! 넘치 오케이 오케이 기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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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является 아 야 마지막 한판 마지막 한판 마지막 한판 마지막 한판 마지막 한판 마지막 한판 가능 한국 시간 한국시간 마지막 한번 가나요 마지막 한판 어 10초, 10초, 9초, 8초, 7초, 6초, 5초, 4초, 321점 좋아 빠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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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1초 1초 10시 마감 안 잡힐려나? 안 잡힐려나? 안 잡힐려나? 설마? 안돼 안 잡힌다 잡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잡힐 수도 있어요 잡힐 수도 있습니다